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CNN 등 현지 방송들이 보도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선동 혐의를 들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선동, incitement of insurrection이라고 현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선동 혐의를 들어서 이렇게 탄핵했다는 자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내란선동이라는 혐의로 탄핵을 소추하기 위해서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일 친 트럼프 시위대가 미국 국회의사당을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축했다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인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지아주의 선거인단을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표를 찾아오라고 촉구한 혐의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이 된다면 트럼프는 미국 여사상 두 번째 탄핵소추된 첫 대통령이 된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지금 이 탄핵 관련된 보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미디어입니다. CNN, 뉴욕타임즈 이런 좌파 매체들이 지금 일제히 트럼프 잡기에 나서고 있어서 트럼프 관련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야말로 마치 원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극한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를 국내 조중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고 있어서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것이 정말 한국에서는 아쉬움, 아주 절절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의 상황들을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해오는데 여기는 또 불확실한 소식 등이 있어서 우리 시신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체포됐다는 설 그리고 트럼프가 무슨 작전을 한다는 설 등등 해서 많은 설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그리고 이 좌파 진영의 공격에 매우 시달리고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안에서는 헌법 제14조에 있는 어떤 사람도 미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집권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들기도 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폭동 또는 반란 이런 의미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N은 하원이 이번 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뒤에는 연방 상원에서 심리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현재 50대 50인 상황에서 상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원에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원의 경우 222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중에 211명이 얻어적으로 미 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혐의를 적용해서 트럼프 탄핵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분의 2 이상의 상원에서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공화당 표에서 적어도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일정도 촉박합니다. 미치 메코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휴회 중인 상원을 오는 19일까지 재소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트럼프 퇴임 전까지 실질적인 업무를 위한 상원 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트럼프가 실제 탄핵이 된다면 임기 종료 후에도 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공직자의 임기 종룡 후에도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상원은 탄핵된 트럼프가 다시는 공직을 맞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투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탄핵안과는 달리 과반의 동의만 얻어도 트럼프의 영원한 불출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를 강력히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차기 꿈꾸고 있는 공화당 주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카드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했습니다. 두 번 탄핵 추진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트럼프의 퇴임 후 정치 행보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포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클라이번 원내 총무는 하원에서 탄핵 소총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 심리를 위해서 상원에 송부되는 것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고 100일 후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과 가까운 사이인 클라이번은 바이든에게 그의 의제를 띄우고 또 진행하는 데 필요한 100일을 주자면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기 가장 좋은 시점을 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학에 앞서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추정헌법 25조 사항을 발동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라는 태우 총첩을 보내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을 포함해서 미국 정변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주 앙숙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연설을 했을 때도 낸시 펠로시는 그 연설문을 바로 텔레비전 생중계하고 있는 데서 빡빡 찍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지금 아주 심각한 정치적 대입, 정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아주 대소용돌이 속에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트럼프가 이번 선거를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바이든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이겼다고 보고 있고 그 정거들을 콕콕 찾고 있고 많은 정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본인 측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많은 트럼프 측에 있는 인사들이 배신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배신하고 트럼프의 여론이 더 쉬워놓은 부정적인 이미지에 편성을 해서 대중 영합적으로 나가고 있어 트럼프와는 한 발 떨어져 있다 하면서 트럼프 진정과는 완전히 같은 캠프에, 같은 진정에 있었으면서도 막판에 트럼프를 배신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바이든 측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취임식 나라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한 때에도 펜스 부통령이 선거인단 인준을 거부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펜스가 배선을 하고 선거인단을 인정했다. 그게 부정 방법으로 투표의 개표 과정에서 당선된 선거인단까지 다 인정을 했다 해서 지금 트럼프 진정에 있는 사람들이 격분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4명이 숨졌는데 의사당 진입 과정도 경찰이 오히려 문을 열어주고 길 안내를 하는 등 폭력 사태를 유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좌파 진영 또는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격렬하게 의사당 안에서 폭력 행위를 하고 함으로 해서 이 모든 행위를 트럼프 측에다가 덮으시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트럼프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넨시 펠로시가 체포됐다든지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서 미국은 그야말로 지금 전국의 대혼란 소용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와 그 측근들의 계정을 일제히 폐시하고 나서서 더 혼란을 부지키고 또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대통령 등 최고 지도자의 계정을 일방적으로 폐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언론이 얼마나 작용화됐는지 또 빅테크 기업 CEO들이 얼마나 지금 증파성을 띄고 있는지를 잘 보여드리는 제목들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가장 핵심 가치로 이기고 있는 미국에서 좌파 CEO들이 일방적으로 통신수단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국 대통령이라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주 좌우 대결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좌우 대결을 보지 않고 트럼프를 대해서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반 트럼프 정수를 많이 키워왔던 것이 지금 좌파 언론 매체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힘겹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 1776년 독립전쟁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독립전쟁과 같은 아주 심각한 투쟁,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측은 트럼프의 돌출 행동으로 선거 패배를 부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한다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바이든이 취임하는 날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당일 날에는 이미 트럼프 진영 측에서 한 100만여 명이 참가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라고 불리고 있고 선봉장이라고 불렸던 나라 바로 미국이 이처럼 좌우 대립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좌파 세력들이 중동을 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